그냥 홍삼 좋다니까 그냥 먹었던 거지 느낌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먹어볼까요? 네 천천히 네 괜찮아요 먹는 게 괜찮... 되게 진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먹기에는 불편하지 않고 먹는 것도 참 편안한 것 같네요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한약 같은 느낌을 먹었는데도 쓰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에요